경상북도는 기업이 설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한 뒤 해당 기업에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등록금 50%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대학 모집에 나섰습니다.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혁정한 뒤 대학 교육과정을 해당 기업의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인데 지난해 교육부가 처음 도입해 지역에선 경일대학교에 관련 학과 3개가 설치됐습니다. 경상북도는 3월까지 참여대학을 추가로 선발한 뒤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.